네 대형의 스킬에 하나 지금 스카우트 보고 있거든요 요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인가요? 일단 나중에 해드릴게요 옆에 있어요 코인님 옆에 파이트 하는거에요? 아니 아니 대형 상자 대형 파이트 맞죠 PPP 오면 싸울거에요 자리 남아요? 어택님 저 제 무너져요 어 밑에 블랍 아 내 핑이 젊나 튀는데? 아 코인이 안죽여 나도 죽어 온다 온다 올라오있다 열아비 어디에요 열아비 스킬 아치 나 움직여 지금? 안 움직여 빼야돼 다 빼야돼 위에 올라왔어요 아 나 죽을게 그냥 아씨 안 돼 나도 죽어 아 애들 지금 제가 본거만 15명 제가 본거만 15명 제가 본거만 15명 이티블라리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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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 1300 애들이에요 이티블라리에요 아니 얘네 디마 당하니까 렉 풀림 하아 난 죽었어 이거 나도 PPAP 애들도 넘어왔어요 이거 나 큰일났다 와 나 몇명하고 싸우고 그랬는가 왜그래 PPAP도 넘어왔어요 네 확인 오케이 3파전 가나요 우리 D채기 할까 D채기 아 애들 너무 많이 못할거 같은데 지금 복귀하세요 복귀 너이스 아이 아 나이스 피는 애들 얘 누구지 레인을 빼요 레인을 빼요 어 애들 지금 따라왔어 저희 레인 그냥 빼요 쭉 빼요 쭉 빼 왜 우리 애들 핑도 안좋아 뭐야 지금 우리 게임이 어 나 맞췄네 나 죽었다 아이고 아 이 더러운 게임 진짜